달빛 요정이여 빛으로 야하하하 노식이에요 나 직접 전하는 여자야 음파워 액션 저..저는 노식이에요 저..저..저..저..저는 노식이에요 뭔 크리스탈의 요정이여 하트네임보 술 냄새나서는 술..술..술..술..술..냄새는 좋아하고 그새 다음 생에 다스베이더로 태어날 겁니다 다스베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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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하제일 장기자랑 대회 빠바바밤 그들은 과연 어떤 장기를 갖고 있을까 뭐 잘하세요? 저는 골반을 잘 돌립니다 빨리 해보세요 1 2 1 2 3 4 왜요? 뒤로가서 해주세요 잘 안보여 다같이 한번 돌려볼까요? 1 2 1 2 1 2 1 2 1 2 3 4 네? 잘한다 근데 음악이 안나오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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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너무 땡기셨다. 감사합니다. 돌반미남 박로식이었습니다. 먹는 걸 잘하나요? 정말 자신있어 보이시는데? 귀엽네요. 병아리 같기도 하고. 저는 목을 흔들 수 있습니다. 목 울때요? 도형이 또 대단한 장끼가 있어요. 여잔데 목 젖에 있습니다. 움직여봐. 오 보이세요? 아담 셰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담 셰프들로? 배우 이름이 아니었군요. 또 장끼 없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형 노래 잘하지 않아요? 나 노래를 진짜 못해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저는 약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네. 장성호를 따라하는 한석규. 한석규. 장성호를 따라하는 한석규. 아 아니다. 한석규를 따라하는 장성호.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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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는 저게 왠일이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 왠일이네. 막상 하라니까 못하겠다.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비슷해졌어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하지 못하겠잖아요. 음. 괜찮으세요? 우리 경선 오빠가 하는 것보다 비슷한 것 같아. 저희 동기인 경선이 형보다는 닮은 걸로.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경선이 형보다 잘할 수 있다고요. 아 경선이 형보다 낫다. 그건 지금은 경선 오빠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또 없어요? 한석규 말고. 여기까지에요.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장혁. 어 장혁? 나는 애덤스 애플 있으니까. 장혁 해봐. 장혁. 장혁 해보세요. 추노에서. 응. 하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언연아. 하하하. 언연아. 하하하. 보이스에서. 대식아. 그거 아니야 임마. 대식아.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가슴에 총알이 두알이 있어. 아니 무슨 밥인가요? 하하하. 김혜성입니다. 살짝.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가제트를 하고 있었는데. 나와라 가제트파이! 안녕하세요. 가제트영사입니다. 나와라 가제트파이! 응. 인정. 조식아. 조식아. 또 없어? 난 없어요. 어? 진짜 없어요. 하나 가르쳐줘. 맞아요. 가르쳐줘. 나도 한번. 이런 것처럼 내가 개인기, 노래 이런걸 진짜 못해요. 우선은. 가르쳐주세요. 저음으로 내려서 긁다보면 뭐가 한가지 나와요. 하나 얻어버리는게 있어? 아까 그 우리 만렙 대표님. 만렙 대표님. 만렙 성우님. 만렙 성우님. 얘기하다보면 살짝씩. 이정구 선생님이 될 때도 있고. 그. 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볍게 빠르게 한번 배워보죠. 네. 한번 가르쳐주세요. 근데. 제일 빠른건. 쪼이는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righteousness 네여 여 여 NA 누구 닮았지? 아 일단 던져 놓고 거기서 누구 닮은 걸 찾는 거군요. 그쵸. 역발쌈! 내가 누굴 따라한다기보다? 닮았어요. 비슷한거 같아요. 만든게 하나 있어요. 최민식 성대모사 우선 악마를 보았다부터 시작합니다. 얏! 내가 왜 좋아하면 안되냐? 왜? 내가 좋아하면 안되냐?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좋네요. 니 사장 남청동 살지? 내가 마니 사장이랑 밥도 먹고! 점점 비슷해지네? 비슷해! 다했어! 아까 시작했을때보다 더 레벨이 오른거 같아. 신세계 아까 보니까 그 6개짜리 건더기도 많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우리애들 좀 주고! 그럼 좋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광록 해보자. 오광록 해보자. 아... 내가... 되게 잘한다!! 누가 데뷔 왔냐? 어!! 나 내가 연습한거지! 나는 이게 있으니까! ㅋㅋㅋㅋㅋ 아 개인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그렇죠! 자... 광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광고를 만들어주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도영이는 따뜻합니다 도룩 도스코 당신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해선 그룹 이런건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생긴 말 있습니다 바크 노시그 바크 바크 노시그 도영이 도의주호 그녀야말로 살아있는 나비가 아닐까요 김두오 형 고타고르지 하하핳하핳 김도요 테크노러지 테크노러지 빨리 나 칭찬해줘 이렇게 재밌을거라고 정말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게 끝이였어요 이렇게 가벼울 줄은 도저히 몰랐죠 재밌고 가벼워 그리고 청신없고 혜성그룹 감사합니다 끝까지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원자를 구합니다 큰일났어요 저희 삼툰이의 조연출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번만 해주면 안되겠네 들어와 제발 한번만 저희 PD님 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저희 이쁜 PD님과 만렙성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운디스트 삼툰이의 조연출을 구하라 한명입니다 자격요건이 있나요? 지원자격? 남자는 군필 여자는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영상편집 가능자 예 영상편집 가능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들어와 프로그램 여러가지 있죠 프리미엄 베가스 오우 잘하시네 오빠 한번 해보십니 암튼 암튼 제가 쓸 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아무튼 영상편집에 약간 좀 능력이 있다 내가 삼툰이를 좀 도와주고 싶다 아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와서 만렙성우랑 상담하십시오 만렙성우랑 상담해라 보수를 상담해라 이리 와서 보수받아 나다 나 그럼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많이 지원해주세요 들어와 네 후후 편집으로